안녕하세요! K-뱅크에 오신가요? 한영입니다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러블리즈의 컴백을 이렇게 뮤직뱅크에서도 축하해준답니다. 이렇게 저희가 뮤직뱅크도 석방을 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무대도 꾸셔 꾸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그, 우, 사, 우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직뱅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러블리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첫 산옥이에요. 뮤직뱅크 첫 산옥. 오늘 세트 진짜 이뻐요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! 오늘은 저희가 첫 산옥이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끌어들어가면 돼요. 나만의 뮤직뱅크 왔는데! 여러분이 대박의 첫 산옥이라 세트가 너무 이뻐요. 세트 진짜 이뻐서 인정. 와주신 러블리즈들 감사합니다. 땡!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세스. 감사합니다.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전 아이스 초코 좀 먹겠습니다.